테이크 오프 MC 더 맥스 사랑의 시 사랑의 시 사랑의 시 우리의 한 대종 단 년은 더욱 집착을 가지고 단 년은 더욱 너를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죠 너무 늦었는데 세상과 저는 다른 사랑을 할 뻔했네요 피 없을 없어 부딪힌 거라고 비킬 수도 없어 받아들인 것 하지만 없죠 전이 인정할 사람 세상은 제발 미친 장난으로 눈물겠죠 다 담배도 없네요 달도 쓸 하네 저 같은 저 같은 제 작은 사람 모르겠다면 도망 잘 해줄 잘 감사합니다 2004년 2월 셋째 추후 산방송 SBS 인기가요 영예 루티즌 송은? 자 누가 찾아올까요? 엠스턴 엑스의 사랑의 시가 차지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네 일단 저희 사랑해주신 많은 사랑해주신 여러분과 그리고 저희 팬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저번주 저희가 인기가요 결성을 했었는데요. 저번주에 가졌었던 콘서트에서 콘서트 수익금으로 소암 어린이 돕기 저희가 유용하게 서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콘서트 와주신 분들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.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. 3주 만에 상을 되찾았는데 소감은 힘은 어떠세요? 짜릿해요. 최고예요. 감사합니다. 압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. 인기가요 이제 마친 시간입니다. 한 주일 동안 기분 좋은 사각만 하시고요.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진짜 나를 온던 고개쵸 바르는 참 제 얘기를 들으며 저 같은 사랑 해버렸던 사랑 어렸다니 저를 위해 함께 줘 당면은 또 집착에만 두고 당면은 또 나를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죠 너무 늦었는데 세상과 저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